네 안녕하세요 관악기 전문 수리사 전동원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리넷 수리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께서 악기를 땅에다가 떨어뜨리 셨어요 그래 가지고 조인트 부분이 이제 깨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깨졌고요 나중에도 자세히 보여드릴께요 윗부분도 깨졌네요 벨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수리도 같이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전체 수리를 진행하면서 이제 깨진 부분 수리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드라이브 끝이랑 나사 만나는 부분을 손으로 잡아 주시는게 안전합니다 악기도 상처가 안가고 그리고 중간에 드라이버가 이렇게 빠지는게 좀 덜합니다 트리키 같은 경우는 동시에 3개 나사 다 한번에 풀어 주시는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드나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비슷한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보기 편하게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저만이 아는 그 자리에다가 두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키는 다 분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악기다 보니까 이렇게 변색이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럼 일단 깨진 부분 수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코르크를 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니까 깨진 부분이 더 잘 보이죠 그리고 벨도 이쪽에 네 일단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네 조인트 부분인데요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잘 된 것 같죠 네 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벨 쪽에 깨진 부분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네 어디였어 어디가 깨졌었는지 잘 구분이 안가죠 작업은 잘 된 것 같아요 기존에 붙어있던 패드랑 코르크 등을 다 제거했고요 네 손을 붙어 네ped입니다 poquito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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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